1. 파이어바 1. 파이어바 2. 파이어바 2. 파이어바 2. 파이어바 2. 파이어바 갑시다 오 예스 어떻게 파이어바가 이렇게 많이 나오냐 좋아요 이번 백마리오 뉴슈마 이후에 오랜만에 온건데 오자마자 바로 미션 힐따기님께서 목숨당 100원 미션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시작부터 미션이라니 아직 법사 남았잖아 법사야 아오 쭉 들어가고 싶다 갈 수가 없어 쭉 들어가고 싶다 갈 수가 없어 쭉 들어가고 싶다 갈 수가 없어 얘 한 칸 뭐지? 제발 아무것도 안주니? 나오 나이가 이 대포가 있구나 쟨 타임이 참 좋아 쭉 쭉 아아 하아 하아 가는 거야 날아가는 거야 끝난다 안돼 안돼 어? 바닥이 있어? 대박 오케이 나이스 백목숨 다시 채워버렸고 좋습니다 지금 목숨당 100원 미션이 있는데 한판을 그냥 꽁으로 끝낸 거야 히든? 히든? 없냐? 어우 여기에 히든 오케이 백목숨은 사실 힘들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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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있으면 어떡하니 여기 왼쪽에는 없니? 여기 왼쪽에는 없는 거야? 으아 길죠 왓 노호우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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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멋있어 에휴 아하하하하하하하 놀라가죠 아 뭐가 터지는 소리가 들던거는 쿠파의 불? 음 날라오고 있어 오랜만에 스프링점! 이겨라 유튜브님 안녕하세요 쿠파 죽은거 같은데 방금? 아니네요 어 게임 끝났어 어떻게 된다고? 스프링점 그리고 스프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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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안녕하세요 요런느낌으로 한번 끝까지 가보자 아! 늦었쓰 버섯! 에이! 안들어가진거 같은데? 아니 이게 튀어나오냐? 대박 잠깐만 근데 올라갈 로핑 아니에요 들어가지네 왓! 스피인 쩜? 의우... 아 이러지마 야 어떻게 하나도 안 치고 왔냐? 대박. 아, 왓트. 그 와중에 군바 튀어나오는 거 진짜 위험했네. 어휴, 진짜. 오케,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 이 정도면. 아, 이 분이면 일단 카이조의 가능성 높고 어려울텐데. 카이조가 아니라 스피드런이네요. 아, 이거 망했다. 어휴, 망했어. 어휴, 망했어. 아휴, 망했어. 와우, 원래 이렇게 되는 거야? 와우, 설비는 기계 맥힌다. 아휴, 점프했어야 되고. 카이조러시? 어, 나름 괜찮은데? 아, 뭔데? 튕겨나면서, 스핀하면서.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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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킵하고 숙제로 남겨놓고.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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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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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크어 좋아 좋아 오케이 쥬쥬 와 나 불꽃 먹어주는 일 나왔어 에이 요시 엔딩 요시 엥? 나 어디갔어 엥? 요시를 다 죽이네요 와 정확하게 1초 차이 깔끔하다 굳이 튕기기 굳이 튕기기 왼쪽 미드웨어가 더 쉽겠지 맵 그 두 번 하는거랑 이 맵이랑 아예 비교하는거네 파워 장난하냐? 끝날까? 어허 나 죽는줄 알았어 와 에애애애애의 얌얌얌야 rapidement 그렇다면 엠 아니 왜 신기록이지? 처음에 출발 안 되셨는데? 이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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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아... 에잇... 흐흐흐흐 대박... 원하는게 이렇게 가는거죠? 제하자님? 3 좀 할까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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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까말까 기다려볼까 아 아아아 잠깐 스피 했어야 했나? 음, 아참히 거리를 안됐을 것이고 저 밑에 뭐니야 저거? 글롬카 어허...허... 끝날까? 오케이 좋고 마지막인가요 이제 제발 쉬운거 어휴 일단 조심하오케이 빠르다 뭐 있다는거야 저 화살표 왓 아트 어허우 어 저 위에 꽃 아 저기로 갈거 그냥 돌 왼쪽 위에 돌 얘 밟고 올라오면 어떻게 구름 탈 수 있을까 오예 오예 대박 탈 순 없어 근데 탈 순 없어 근데 으아어오오오 아니잉 도와주 요오오오 물론 이거 못 잡았으면 언덕방을 부셔야겠어 좁지만 아 네가 죽겠는데 콕 다 꺼듣녀 아아 제발 어! 요시야! 너어어! 예쓰! 피해줬어! 예쓰! 대박 대박 가라 나에게 좋은거 주는것들은 사라져버리는거죠 구름보다 내가 더 빠르다 끝날까 내 임시야 41 목숨 마무리 됐네요 5 EF 불구av